연예인한테 광고가 어떻게 보면 주 수입원인데 그쵸 많이 벌었으니까 이런 거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제 친구가 그냥 이제 애 하나 있고 남편 회사 다니고 좀 어렵게 사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저한테 어디다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와이프 생일인데 니가 선선한 다이어트 약을 자기가 고금을 좀 샀다는 거예요 월급의 반을 쪼개서 근데 저는 날씬하게 그 약을 먹어서 날씬한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괜히 PT도 받고 채식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그 고금을 들여서 그걸 샀다고 하는데 너무 다치게 됐구나 네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아이라인 광고 이거 하나면 이유리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카트 있잖아요 그거 하나면 저처럼 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될 수 없지 그러면 이제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현 씨도 예전에 그 광고 많이 하셨어 저도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좀 많이 했죠 요플레가 제가 최초 모델이었고 요플레 노래가 있었어 네 뭐 요플레가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고 뭐 삼성 마이마이 카세트 카세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폰 꽂고 다니고 워크맨 그 시대예요 워크맨 그 광고 그런 거 저는 데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밥솥 광고가 매년 들어왔어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밥솥 근데 정말 한 해도 안 빠지고 들어와서 모델로 얼마냐고 물어보고 얼마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연락 안 오고 그게 십 몇 년 너무 높게 부르셨구나 십 몇 년 동안 그러고 나중에 승진 나왔고 안 한다고 조금 낮추세요 안 높아요 여기 된장이 이게 아까 거기서 그게 조금 짜요 지연씨 하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사실은 그 전성기 때 갑자기 팍 떠나셨잖아요 그것도 혼자 떠나신 것도 아니고 남자분이랑 미국으로 그러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뺏겼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치 억울했지 난 모든 남자들이 억울했지 왜냐하면 뭐 전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들 너무 속상해 하셨고 이게 활동하다가 갑자기 결혼 탁 하는 바람에 제 또래 사람들은 상처를 남자들이 많이 받았어요 혹시 나한테 차례가 올까 소녀시대가 결혼해서 미국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국민 여동생 같은 그런 이미지에 수지 같은 애가 지금 결혼을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TV 안 나와 버리고 이제 가는 거죠 상처 때문이었어요 선배님 아니면 사랑 때문이었나요 둘 다죠 둘 다 힘들어 저는 사랑할 때는 아낌없이 해요 정말 저도 그래요 그렇죠 그냥 아껴내야 후회 없이 맞아요 좀 아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나 돈도 주고 그래요 다 주죠 돈도 줘요 그거 안 돼요 아니 정말 이혼했다고 해서 그 사랑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게 왜곡되는 것도 싫고 처음부터 좀 연애 기간이 길고 그랬으면 결혼까지 하기에는 나랑 성격이 좀 안 맞는다 이걸 발견했을 텐데 너무 그 급한 성격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에 어린 한 스무살 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목소리도 아직도 떳떳떳떳해요 근데 내가 저렇게 결혼을 했다는 게 야 왜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를 하고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정말 내가 정말 대못을 받을 것 같구나 부모님한테 엄청 반대하셨었어요 너무너무 반대하셨죠 그런데도 그걸 무릅쓰고 그냥 그냥 눈이 짙힌 거지 강행을 네 그리고 내가 그때 정신적으로 너무 약해 있었어요 연예계도 싫고 그래도 몸이 힘들냐고 네 방송하는 것도 싫고 유명한 것도 싫고 사실 일기요 루머들도 좀 있었죠 네 루머도 뭐 다른 가수를 상은이를 때렸다든지 이상은 씨 감단이 그 큰 애를 방송에서 욕을 했다든지 뭐 그런 거 그런 건 사실이 아닌 거죠? 그때는 아니죠 지금은 욕 잘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할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했다 그러면 저는 그냥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안 한 걸 자꾸 했다고 하니까 그게 막 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거를 진짜 막 뭐 변명을 해도 안 되고 하자 하면 점점 커지잖아요 네 기사를 근데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왜 그런 루머가 생겼을까요? 인기가 많았으니까 그렇겠죠? 질투하느라고 아마 저도 한 가닥은 했죠 그럼요 엄청났었는데 난리였죠 엄청났었어요 제가 활동할 때는 여가수가 많지 않았어요 방송에 이렇게 오빠들하고 뭐 소방차 우리 오빠들 앞에서 왜 같이 노래 부르냐 같이 노래 부르냐 아마 그런 시기하는 친구들이 많았겠죠 아마 그렇게 그런 루머가 만들어져서 막 도는데 그때 누가 머리에 껌 붙인 적이 있었죠 그런 적도 있어 그것도 신문이 났던 것 같은데 긴 머리가 예쁘니까 자기네 그런 거 많지 않았어요? 옛날에 백스키스라는 남자분들이랑 같이 그랬잖아요 자기네 오빠들 앞에서 왜 알랑거리냐